괜찮아 괜찮아! 좋았다! 아 나 배고파다 천천하게 좋아 좋아 준비해 준비해 김영민 박근혁 잘생겼다! 나이스! 진심인가요? 박근혁 신일 김영민 이재영 박근혁으로 추천해주세요 파이팅! 나이스 트라이 아 이마라님 이거 이거 찍어야 되나? 정신이 혹시 클럽 있으세요? 나 봉사열로 나갔어 죄송해요 나 까비 준영 준영아 원래 있다? 지금 나이스 너무 많은데? 나이스! 나이스! 에이브 승현 파이팅! 나이스! 나이스! 빅빅! 나이스! 헐! 내그 내그! 근데... 어! 샷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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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! 아이고... 파이팅! 파이팅! 각 클럽 초본 얘기하려고 합니다. 파이팅은 올려줘. 아 진짜... 수고했어! 수고했어! 잘했네요. 아 잘했네요. 아 잘했네요. 근데 다 아는 사람이야. 오 좋았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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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라! 잘하네요! 3만원 내고 가입해요. 클럽 이름 바꾸는거죠? 파이팅! 이기셨나? 어 이겼다. 이겼다! 이겼다! 나이스! 정신 차려! 공상! 안 돼! 안 돼! 아! 안 돼! 저걸 찍어! 저걸 찍어! 파이팅! 파이팅! 우리 임종 누가 불렀어? 안 돼! 잠깐만 와봐! 잠깐만 와봐! 야 다왔어! 수정아 더워! 고맙다! 영원히 닥고